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티비에요. 오늘은 병마도 무릎뿌른 효심을 비롯한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옛 이야기를 벗삼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병마도 무릎 꿇는 효심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선비가 큰 길을 향해 바삐 걷고 있었지요. 여보게 어디 가길래 그렇게 서두르나? 골목길을 돌아서자 누군가 선비의 소매를 잡았어요. 어, 미안하네. 너무 급한 일이라서 말이야. 급한 일이라니? 사실은 어머님이 몹시 편찮으시거든. 며칠 전부터는 식사도 못하시지 뭔가. 그래서 의원을 모시러 가는 길일세. 아이고 저런 큰일이로군. 어서 어서 가보게. 그럼 다음에 보세요. 선비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친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 효심은 여전하군. 틀림없이 어머니를 돌보다가 저렇게 여유였을 거야. 약이라도 한 척 지어보내야지 안되겠는걸. 저러다가는 어머니보다 저 친구가 먼저 쓰러질 것 같네. 아니, 근데 저 친구하고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으려면 어머니가 빨리 나오셔야 할 텐데. 아이고, 큰일이군. 그렇게 옷자락을 휘날리며 걸어가는 선비의 뒷모습을 보며 친구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몸을 돌보지 않아 친구를 걱정시킨 그 사람은 바로 최진이었어요. 최진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극진했다고 하죠. 어른이 되어서는 벼슬도 마다했어요. 병든 어머니를 돌보아야 한다고 말이죠. 최진의 어머니는 벌써 몇 달째 병과 싸우고 있었어요. 어머니, 다리는 괜찮으세요? 어, 그래. 그런데 오늘은 허리가 좀 쑤시는구나. 아,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찜질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최진은 잠시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점점 더 깊어갔지요. 요즘은 기침이 너무 심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최진은 기침을 먹게 하려고 온갖 힘을 다 기울였어요. 용하다는 의원이 있으면 바람처럼 달려갔지요. 백리가 넘는 길이도 멀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이보게, 지난번에 우리 아버님은 즉백나무 껍질을 다려드시고 금방 낳으시던걸. 아이고, 기침엔 잉어가 최고지. 친구들은 최진을 만나면 너도 나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최진은 친구들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을 해치고 즉백나무 껍질을 찾아 나섰습니다. 즉백나무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깊은 산속에 있었지요. 그곳에 버려진 무덤들이 많아 귀신이 나타난다는 말도 떠돌았어요. 그러나 최진은 귀신 따위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어머니를 잃는 일이었어요. 산에는 눈이 너무 많이 쌓여 몹시 미끄러웠어요. 온몸이 뻣뻣하게 얼 정도로 추웠지요. 그래도 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났어요. 손바닥을 호호 불며 말이죠. 그렇게 하루 종일 걸은 다음에야 즉백나무를 찾아냈어요. 집에 돌아온 최진은 측백나무 껍질을 정성스레 다렸습니다. 이번만은 틀림없이 어머니의 기침이 머질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최진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기침은 여전했어요.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고 자네 얼굴이 이게 무언가 밥은 제때 챙겨 먹나 아휴 어머님이 진지를 못 드시는데 내가 어찌 배불리 먹겠나 아이고 이 사람 그러면 안 되네 그러다가 자네까지 쓰러져 정신 차리게 친구들은 최진을 늘 이렇게 걱정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몸을 먼저 돌볼 최진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친구들이 더 잘 알았어요. 최진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한편 최진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 아주 유명한 의원이 있었어요. 최진의 친구들은 그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최진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어허 그래 나도 익히 이 이야기는 들었었네 그런 효자라면 당연히 내가 도와주어야지 의원은 최진의 효심에 감동했지요. 의원님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그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최진은 의원에게 매달렸습니다. 이젠 의원밖에 믿을 때가 없었던 것이죠. 의원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맥을 짚었어요. 최진은 숨을 죽이고 그것을 지켜보았죠. 의원의 표정에 어머니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허 이 병의 약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게 대체 뭡니까? 어 산 개구리를 다려서 잡수시게 하면 될 텐데 의원은 말 끝에 얼버무렸어요. 실망하는 최진의 얼굴을 보니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이 겨울에 어떻게 산 개구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산도 강도 꽁꽁 얼어붙었는데 말이죠. 어이구 산 개구리라고요? 아 이제 어머니는 꼼짝없이 최진은 너무 슬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후 우선 약을 한 척 쥐어줄 테니 그거라도 다려서 드시게 하십시오. 의원은 멍하니 서 있는 최진의 손을 잡았어요. 최진의 손이 바르르 떨고 있었지요. 봄이면 연못가에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개구리 때때로 장독대 밑에서 보이짝거리기도 하는 그 흔한 개구리가 왜 겨울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을까요? 최진은 개구리 한 마리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이젠 의원이 지어준 약을 정성껏 다려드리는 것밖에 달리 할 일이 없었어요. 최진은 약탕관에 물을 붓고 장작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풍덩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약탕관 속으로 무언가 빠지는 게 틀림없었지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혹시 잡티라도 들어갔으면 어쩌나 하고 최진은 얼른 뛰어와 약탕관을 들여다보았어요. 아이고야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개구리 개구리가 울고 있었어요. 약탕관 속에 빠진 것은 바로 산개구리였어요. 아이고야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개구리 개구리는 계속 울어댔습니다. 최진은 그 개구리를 정성껏 다려서 어머니께 드렸지요. 아이고야 그대의 효성이 이리 지극하니 개구리도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나 봅니다. 이제 곧 나오실 테니 어머니 걱정은 그만하십시오. 다음날 최진의 집을 찾아온 의원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최진의 어머니는 말끔히 거짓말처럼 낳았지요. 개구리도 알아주는 효심 앞에서는 결국 그 깊은 병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수리 최진의 첫 번째 이야기 이번에는 누굴 줄고 엿장수 아저씨의 재미있는 가위질 소리도 그렇거니와 운이 좋으면 공짜 맛보기 한 조각을 입에 물 수도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망설이지 않고 옛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에게 엿을 내밀었지요. 유난히 빛나는 눈을 가진 다해진 옷을 걸쳐 차림이 궁색해 보이는 아이였어요. 네? 깜짝 놀라서 동그레진 눈으로 여자아이가 엿을 받아들었어요. 발그레한 볼에 함박 웃음이 피어났지요. 보통의 맛보기보다 더 두툼한 엿가락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허리를 깊게 숙여 꾸벅 인사를 한 뒤 여자아이는 엿가락을 들고 뛰기 시작했죠. 야! 우리랑 나눠 먹자! 나도 좀 줘! 덩치 큰 사내 아이들이 여자아이의 뒤를 따라 달리며 소리쳤어요. 여자아이는 사내 아이들의 말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리를 향해 뛰어갔지요. 안서! 너 죽을래? 조금만 달라니까! 사내 아이들은 주먹을 쥔 채 계속 고함을 쳤지만 여자아이는 멈추지 않았지요. 학식이 깊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민유중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피곤한지 말고삐를 잡은 하인이 하품을 연신해댔습니다. 그때 다리 아래에서 옥신각신하는 소란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너희띠 저리 가! 하! 조그만 것이 썩 내놔! 어디서 감히 계집아이가 죽을래? 뭐? 계집아이가 뭐? 계집아이 건 다 빼앗아도 된대? 어! 그래! 빼앗아도 된대! 포졸나리가 그랬어. 오이치 않아! 그 포졸나리 이름을 대봐! 소리를 들어보니 아이들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았죠. 듣고 있던 민유중의 입가에 웃음이 변했어요. 여자아이의 목소리는 하나인데 사내 아이들은 여럿이었죠. 사내 아이들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민유중을 웃음짓게 만들었죠. 잠깐 아래로 내려가자. 아이고, 마님. 피곤하신데 그냥 가시지요. 산껏들은 저렇게 싸우며 살게 돼 있습니다요. 하인이 손을 내져오며 말했어요. 어허, 내려가 보자니까.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요, 마님. 하인은 말곱비를 당겨 말을 몰았어요. 다리 아래에는 찬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작은 거적이 쳐있었습니다. 하인이 거적을 들춰보니 서너 명의 사내 아이가 여자이 하나를 다그치고 있었죠. 흙바닥에 깔린 널빤지 위에는 일고 여덟 사이쯤 되어 보이는 고만고만한 사내 아이 둘이 누더기를 덮은 채 앓고 있었어요. 지난 봄, 온 나라 안에 역병이 돌았을 때 고아가 된 아이들인 듯 했습니다. 네, 이놈들! 민류중이 고함에 지르자 사내 아이들이 깜짝 놀라 멈칫거렸어요. 이놈들아, 당장 여기서 나가지 못하겠느냐? 하인이 눈을 부릅뜨자 사내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민류중을 쳐다보았어요. 그러더니 으아! 양반이다! 도망치자! 하고 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줄행랑을 놓았습니다. 사내 아이들이 가버리자 여자아이는 역가락을 둘로 쪼개 두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죠. 배고프지? 얼른 먹어, 얼른! 너무나 먹고 싶어 저도 모르게 입에 고인 침을 꿀꺽 삼키며 여자아이는 아이들을 재촉했지요. 민류중은 너무 놀랐어요. 거짓고린 여자아이의 하는 짓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아니, 자기보다도 나이가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게 보이는 사내 아이들인데 자기 먹을 것도 남기지 않은 채 엿가락을 쥐다니 보통 마음 그릇이 아니구나. 사내 아이가 반쯤 눈을 감은 채 만나게 엿을 오물오물 거리기 시작하자 여자아이는 몸을 일으켜 민류중에게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비록 얼굴에 때꾸기 덕지덕지 했지만 아이의 눈빛은 밝고 맑았지요. 또한 누더기 옷이어서 다 헤져있긴 하지만 자주 빨아입은 듯 깨끗했습니다. 엿을 남겨서 너도 조금 먹지 그랬느냐 안쓰러운 마음에 민류중이 말했지요. 아, 아니에요. 장이 파이티쯤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여자아이의 말에 민류중이 깜짝 놀라 물었지요. 어떻게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여자아이의 입가에 배시시 웃음이 피었습니다. 장이 파이티쯤 가면 입감이 많이 있으니까요. 장터 청소를 열심히 하면 남은 음식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자 민류중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지요. 아하, 그렇구나. 그럼 또 얻어다가 친구들과 나눠 먹겠구나. 네, 지난번 역병 때 저랑 똑같이 부모님을 잃은 애들이에요. 씩씩하던 여자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하더니 금세 눈물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으흠, 어린 너를 돌봐줄 일가 친척 하나가 없단 말이냐? 예, 친척은 없지만 제 아버님 성함은 최자, 효자, 원자이고요. 제 이름은 최동희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제가 다리 밑에서 산다고 고아라고 놀려요. 한없이 씩씩한 동의를 보면서 민류중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인을 보면서 하인은 몇 번이나 재촉을 했지요. 마님, 집에서 기다리십니다요. 그만 가시지요. 민류중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동의에게 말했어요. 어, 어쩐지 네가 남 같지가 않구나. 잠시 생각을 하던 민류중이 마음을 정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예, 동의야. 나를 따라가겠느냐? 뜻밖의 말에 동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지요. 민류중을 보았다가 하인을 보았다가 눈길을 돌려 누워있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어요. 동의가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민류중은 의외의 태도에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아니, 왜? 싫으냐? 동의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생각이 가득한 눈빛이었지요. 그럼 왜? 동의는 누워있는 아이들의 옷깃을 여며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픈 아이들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요. 민류중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그럼 어쩐다. 그때 기다리다 지친 하인이 말고삐를 잡아당기며 끼어들었어요. 이런 이의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민류중의 살림도 그다지 넉넉한 것은 아니어서 데려온 사람들을 거두느라 안방마님의 걱정이 많았지요. 아이고, 제발 그냥 가시지요. 날이 이따 제가 먹을 것이나 좀 내다 주겠습니다요.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요. 하인의 말에 민류중은 고개를 젊으며 말했어요. 동의야, 너는 지금 나랑 함께 가자. 예? 그럼 아이들은요? 허허,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을 보내 집으로 데려와서 치료해주마. 민류중이 인자한 미소를 띠며 말했지요. 그제야 동의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그런데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산밭을 일구어 농사도 짓고 열심히 살았죠. 산비탈에 노는 땅이 있어 괭이로 파엎고 고무래로 다듬어 자아만 산밭을 일구었어요. 이 산밭에 무를 심어 잘 가꾸었더니 무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무뿌리는 통통하게 살이 찌고 잎은 새파랗게 벗어서 아주 보기 좋게 되었지요. 무가 다 자라서 할아버지가 밭에서 무를 뽑고 있으려니까 아이고야 산속에서 곰이란 놈이 어기적 어기적 걸어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용갑 누구 마음대로 여기에 무를 갈았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어이가 없어? 아니 노는 땅에 내 손으로 밭을 일구어 무를 갈았는데 누구 맘이랄게 뭐가 있느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곰이 억지를 쓰느라고 이거 말이야 여기는 내가 맡아놓은 땅인데 영감이 마음대로 무를 갈았으니 그 무 절반은 나한테 줘야 돼. 아이고야 이렇게 우격다짐을 놓죠. 곰이 심술이 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할아버지가 할 수 없이 그러마 했습니다. 곰은 잘 자란 무로만 골랐지요. 아이고야 진짜 반 넘게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그 뒤에 할아버지가 또 노는 땅을 일구어 옥수수를 심었어요. 흙을 골라 씨를 뿌리고 산 골짜기에 흐르는 개울물을 퍼다가 흙이 마르지 않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잘 가꾸었더니 옥수수 농사가 아주 잘 되었지요. 키는 할아버지 키보다 훨씬 더 크고 옥수수 자루는 팔뚝만 한 개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옥수수가 다 자라서 할아버지가 옥수수 자루를 꺾고 있으려니 산 속에서 곰이 또 어기적 어기적 걸어 나오는 것이었지요. 참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습니다. 영감 누구 마음대로 여기에 옥수수를 갈았어? 여기는 내가 맡아놓은 땅이니 그 옥수수 절반은 나한테 줘야 돼 하고 또 생 트집을 잡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번에도 곰의 우격다심을 이기지 못하고 옥수수를 반 넘게 빼앗겼어요. 아이고야 애써 지은 농사를 그것도 두 번이나 곰에게 빼앗기고 나니까 참 억장이 무너지지 왜 안 그러겠어요? 그래도 곰은 힘이 세고 할아버지는 힘이 약하니 어쩔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또 할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맛있는 머루를 많이 따게 되었어요. 그걸 집에 있는 손주 주려고 나무지게에 얹어 가지고 가는데 엄마야 또 반갑지 않은 손님인 심술구진 곰이 나타났습니다. 참 곰이 머루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영감, 지게에 얹어 가지고 가는 게 뭐야? 하고 묻겠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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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이야. 머루란다, 머루. 라고 했더니 흥, 맛있게 생겼는걸? 어디, 나 좀 줘봐. 하기에 조금 주었어요. 곰이 머루를 우물우물 먹어보더니 참 맛있으면 고맙다구나 할 것이지 또다시 심통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 이놈의 영감탱이 이렇게 맛있는 걸 여태 나 모르게 혼자서만 먹었구나. 이제부터는 나무하러 올 때마다 머루를 이따만큼씩 따다줘. 안 그러면 물어줄 거야. 이런단 말이죠. 하, 참. 글쎄. 세상에 이런 심술이 어디 있나. 그 뒤로는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가도 곰한테 줄 머루를 따느라고 나무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놓고 쉬고 있는데 노루 한 마리가 다리를 절뚝절뚝 절이면서 오더란 말이지요. 고개를 쭉 늘어뜨리고 절뚝 거리면서 오는 게 좀 불쌍했겠어요. 아이고 노루야 너는 어쩌다가 이렇게 다리를 다쳤느냐 아이고 말도 마세요 심술구중 곰이 날마다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성화를 대서 못 살겠어요. 오늘도 맛있는 걸 안 갖다 준다고 날 이렇게 낭떠러지에 떠담이지 뭐예요. 헉 떨어지다가 소나무에 다리가 걸렸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아이고 그 놈의 곰 때문에 온 동네가 고생이로군. 나도 곰한테 머루 따다 주느라고 고생께나 하고 있단다. 에이 그렇군요. 이 산에 사는 짐승들은 다 곰의 등살에 너무너무 시달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에요. 할아버지는 저고리 옷걸음을 뜯어 노루의 다친 다리를 싸매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숨을 쉬고 있으니 노루가 무슨 좋은 수가 있는지 눈을 반짝거리며 말했지요. 할아버지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그러더니 할아버지 귀에 대고 속은 속은 귓속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손뼉을 탁 치지요. 그때 저쪽에서 곰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커다란 덩치로 어기적 어기적 걸어오느라고 몸이 나무에 걸려 나뭇까지 나뭇까지 부러지는 소리가 우지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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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그러니 노루가 할아버지한테 눈짓을 하고는 수풀 속에 숨어버리고 할아버지 혼자만 남았어요. 그래 곰이 할아버지한테 다가왔지요. 영감 모르는 많이 따 놓았겠지? 응 이제 따라갈 참이다. 그러나 저러나 너 조심해야겠더라. 아까 보니까 이리로 사냥꾼이 무시무시한 화를 가지고 지나가던데. 으? 뭐라고? 사냥꾼이? 곰이 사냥꾼이란 말을 듣고는 몸을 움찔하지요. 겁이 나서 말입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더 겁을 주느라. 어 그런데 그 사냥꾼이 뭐라고 하더라. 곰이란 곰은 씨를 말리겠다고 그러던가. 그러니 곰이 그 말을 듣고 잔뜩 겁을 먹었는데 마침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 부스럭 하락하는 소리가 나지요. 미리 짜놓은 대로 노루가 내는 소리였어요. 아이쿠야 저건 또 무슨 소리지? 아이고야 아까 지나간 사냥꾼이 돌아오나 보다. 곰이 기겁을 하고 얼른 할아버지 나무지개 밑으로 기어들어갔어요. 겁이 나서 숨도 잘 못쉬고 납작 엎드려있는데 노루가 노루가 일부러 사냥꾼 흉내를 내왔죠. 영감님 이리로 곰 한 마리 오는 거 못 봤소? 하고 물었습니다. 곰은 지게 밑에서 작은 소리로 못 봤다고 그래 못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못 봤는데요 했죠. 그러니 노루가 또 점잖은 목소리로 그 지게 밑에 있는 건 뭐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곰은 들킬까봐 더 몸을 움츠리며 장작이라고 그래 장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거 장작이랍니다. 하니까 노루가 또 묶기를 장작이라면 새끼줄로 묶어야지 왜 그냥 두었소? 한단 말이죠. 그러자 곰은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서 묶어 어서 묶어 하였지요. 할아버지가 새끼줄로 곰을 꽁꽁 묶었어요. 그러자 노루가 그렇게 묶었으면 도끼로 패야지 왜 그러고 있소? 하겠지요. 그러자 곰은 들킬까봐 하도 겁을 내다보니 정신이 반쯤 나가서는 도끼로 패 어서 패라고 하였습니다. 어허 그럼 어서 도끼질이나 해볼까 그렇게 할아버지가 도끼를 번쩍 들고 도끼 등으로 곰의 등줄기를 냈다 두들겨 주었죠. 아이고야 곰 살려 그러자 곰은 그만 혼이 다 빠져서 새끼줄에 묶인 채로 떼굴떼굴 굴러 도망을 갔지요. 그때 얼마나 혼이 났는지 그 뒤로 곰은 이 산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 할아버지와 노르는 그때부터 걱정 없이 잘 살았다고 하지요. 눈먼 아이의 슬픔 옛날 옛적 어느 곳에 한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세 식구가 살았지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렇게 세 식구였어요. 아버지는 나라의 높은 벼슬을 하고 어머니는 집안을 잘 다스리고 아들은 글공부를 잘해서 남의 칭찬이 잦아있죠. 살림도 그럭저럭 넉넉해서 남부를 것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고 어머니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덜컥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계모가 새로 들어왔지요. 계모는 의붓 아들을 눈의 가시로 여겼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쫓아낼 궁리만 했지요. 그런데 참 일이 꼬이려고 그러는지 달이 나려고 그러는지 아버지가 그만 무슨 일로 나라에 죄를 짓고 먼데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계모는 이제 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의붓 아들을 구박하다 못해 집에서 내쫓았지요. 그런데 아들은 쫓겨나도 갈 데가 없으니 동네를 빙빙 돌다가 도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계모는 화가 나 또 쫓아났지요. 그런데 아들은 또 동네를 빙빙 돌다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쫓아내면 빙빙 돌다가 들어가고 쫓아내면 빙빙 돌다가 들어가고 이러니 계모는 그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아우 지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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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내면 들어오고 쫓아내면 들어오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놈을 쫓아버릴 수 있지 하고 궁리를 하다가 하루는 거짓말을 꾸며서 의붓 아들을 슬슬 껴어요. 이에야 너희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말이다. 귀양사리가 너무 힘들어서 큰 병이 났단다. 그 병에는 다른 약이 없고 너만 한 아이 눈을 먹어야 낫는다니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냐. 그러자 아들은 그 말을 굳이 듣고 그 자리에서 제 왼쪽 눈을 빼가지고 계모를 주었습니다. 어서 이 눈을 아버지한테 보내세요. 계모는 그 눈을 받아서 무명 헝겊에 싸가지고 어디론가 보내는 척하고는 슬그머니 상자 안에 넣어놓았어요. 며칠 있다가 계모는 또 의붓 아들한테 거짓말을 슬슬 늘어놓았죠. 아이고 얘야 너희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또 왔는데 말이다. 눈 하나를 먹고 병이 많이 났단다. 그런데 하나를 더 먹으면 말끔히 낫겠다 하니 이를 어쩌면 좋냐. 이번에도 아들은 그 말을 고지 듣고 당장 남은 오른쪽 눈마저 빼가지고 계모에게 주었습니다.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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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눈을 아버지한테 보내세요. 그러자 계모는 그 눈도 받아 무명 헝겁에 싸가지고 어디론가 보내는 척 하고서는 슬그머니 상자 안에 넣어놓았지요. 그러고 나서 계모는 눈먼 을부다들을 데리고 강가로 나가 물속에 아들을 밀어넣어버렸어요. 아들은 속절없이 물에 빠졌지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간신히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뭐 대관절 앞이 보여야 밖으로 나가든지 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물에 휩쓸려 떠내려 갔습니다. 얼마만큼 떠내려 갔을까요. 나뭇가지가 강가 바위 덕에 걸리는 바람에 어찌어찌 용을 싸서 땅으로 기어올라왔어요. 마침 그곳이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댄잎이 볕도 가리고 비도 막아주고 하니 이 아이가 딴 데 가지 않고 며칠 동안 거기서 살았지요. 살면서 대나무 대롱으로 피리를 만들어 불었습니다. 빌릴리 빌릴리 하고 불어보니 그동안 쌓인 서름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르지요. 그걸 다 피리 소리에 실어불었어요. 그러니 그 소리가 얼마나 구슬프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듣고 다 눈물을 흘릴 만큼 이었지요. 그래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눈먼 아이가 피리를 잘 본다는 소문이 짜아하게 퍼진 것이지요. 그렇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대나무 숲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눈먼 아이의 피리 소리를 들으려고 말이지요. 피리 소리를 듣고서는 저마다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굶어 죽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고 용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마침 이 아이 아버지가 귀양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소문이 들었지요. 대체 어떤 아이가 얼마나 피리를 잘 불기에 그러나 하고 대숲을 찾아갔습니다. 아이구야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아들이었단 말이지요. 아니 니가 암흑이 아니냐 그러자 아들도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둘이 얼싸 안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그렇게 이게 다 개모가 꾸며는 거짓말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당장 집으로 돌아가 아이는 문 밖에 서있고 아버지 혼자 안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개모에게 물었지요. 아니 아이는 왜 집에 없소? 아이고 말도 마시오. 나 보기 싫다고 집을 나갔소. 제발로 나갔단 말이오. 그렇지요. 찾아서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찾아서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이러지 뭐요. 아이고 이제는 힘이 빠져 더 찾지도 못하겠소이다. 아버지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한숨만 쉬다가 방구석을 보니 못 보던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 상자에는 뭐가 들었소? 아 저거 말씀이십니까? 아니 뭐 아이가 들어오면 다려 먹이려고 산삼 녹용을 넣 넣 넣 놨지요. 깜짝 놀란 개모는 이렇게 더듬더듬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달려들어 덜컥 열어보니 눈 두 개가 무명 헝겊에 쌓여있는 것이었어요. 엄마야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눈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변하지도 않았어요. 아주 그대로 있더랍니다. 아들을 불러 하나씩 눈 있던 자리에 넣어주었지요. 두 눈이 다 제자리에 들어가 옛날처럼 환하게 잘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개모를 멀리 멀리 귀양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는고 하니 삼천리 떨어진 남해바다 섬에 보냈어요. 그 섬에는 말이죠. 사람은 아무도 안 살고 구렁이만 산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은 오래오래 병도 걸리지 않고 탈도 없이 아주 아주 잘 살았다고 하지요. 아마 어저께까지 살았다지요. 탈모드 슬기로운 공주의 재판 옛날 카사블랑카에 아주 돈 많은 유대 상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상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어느 날 그만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된 상인은 아들의 머리맡에 불러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아들아 내가 죽으면 이 막대한 재산과 큰 집 가게가 모두 네 것이 될 텐데 너는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지요. 어떻게 하다니요?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나눠줄 거예요. 또 많은 돈을 쓰면서 인생을 실컷 즐겨야죠. 그리고 제 마음에 드는 예쁜 소녀가 있으면 집에 데려와서 사달라는 건 무엇이든 다 사주겠어요. 아이고 일을 어째 하면 좋단 말인가 상인은 자신이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한탄했죠. 아 평생 고생해서 모은 내 전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겠구나. 그 후 상인은 시름시름 알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인이 죽은지 채 1년도 못되어 아들은 그 많던 재산을 다 써버렸죠. 그는 어쩔 수 없이 구걸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아휴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단다 하고 어머니가 힘없이 말했어요. 아들은 대답했죠. 이 마을에서 떠나야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전에는 부자였던 제가 지금은 돈 한 푼 없는 가난뱅이가 되어버린 걸 알고 비웃거든요. 아 자존심이 상해서 더는 여기서 못 살겠어요. 아들은 바로 마을을 떠나 아무도 자신을 알아볼 수 없는 낯선 도시 마라케시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라케시 역시 마음 편한 곳은 아니었어요. 과거에 아버지와 함께 장사를 했던 상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상인들은 아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상인들은 아들에게 물었죠. 아니 이 마을엔 어쩐 일인가? 돈이 급했던 아들은 이렇게 둘러댔어요. 아 예 물건을 사러 왔는데 가지고 나온 돈을 도중에 모두 써버렸습니다. 나중에 갚아드릴 테니 돈을 좀 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부자 한 사람이 말했어요. 음 그야 빌려줄 수 있지. 자네가 원하는 액수만큼 말이 세.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네. 그 돈으로 물건을 사서 장사하여 일기 남는다면 그것은 모두 자네 것이 되겠지만 내가 빌려준 돈을 1년 뒤에 못 갚을 때에는 자네 몸에서 1kg의 살을 떼어 내게 주어야 하네. 불쌍하게도 아들은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조건대로 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죠. 그 후 1년 동안 아들은 돈을 벌기 위해 별별 일을 다 해보았어요. 하지만 모두 실패하여 결국 빌린 돈을 다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약속한 1년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요. 아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물 물 한 모금 넘길 수가 없었어요.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큰일이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날에는 몸에서 1kg의 살을 떼어주기로 했던 약속을 하고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으니 말이죠. 이제 아들에게는 죽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 곳에서 멀지 않은 해변에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평민은 그 궁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만일 평민이 궁전으로 들어간다면 그 나라의 법에 의하여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궁전으로 갔지요. 1kg의 살을 스스로 떼어낼 용기가 없었던 그는 궁전으로 들어가면 누군가가 자기를 죽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궁전의 입구는 굳게 닫혀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힘없이 서있던 아들의 눈에 조그마한 창이 보였어요. 그곳은 공주의 방이었지요. 아들은 공주의 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창 아래 풀밭에 털썩 주저앉아 훌쩍 훌쩍 울기 시작했지요. 갑자기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깜짝 놀란 공주는 창문을 열었어요. 그러나 창문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요. 아들은 여전히 창 아래에 숨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이째 되는 날 공주는 창 아래를 향해 소리쳤어요. 나우너라 니가 악마가 아니고 사람이라면 모습을 나타내라. 니 울음소리에 내 마음이 움직였으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리라. 하지만 니가 악마라면 너를 도와줄 수는 없다. 공주는 이렇게 세 번이나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모습을 나타내기 전 자기를 괴롭히거나 죽이지 않을 것을 약속해달라고 했지요. 공주가 약속하자 아들은 숨어있던 곳에서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는 대단히 잘생긴 젊은이였죠. 왜 울고 있었는지 말해보아라.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리라. 가련한 아들은 자기의 이름과 집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신기하게도 공주는 아들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매우 잘 알고 있었죠. 저는 나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도 망쳐버렸습니다. 불쌍한 어머니는 어쩌면 지금쯤 굶어서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운명을 바꿔보려고 마라케시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와 잘 아는 상인을 만나서 그만 아들은 공주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지요. 물론 상인과 계약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어요. 약속한 날짜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상인의 돈을 갚든가 아니면 제 몸에서 1kg의 살을 떼어주든가 해야 합니다. 아들은 이제까지의 자기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며 이렇게 말했지요. 공주는 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마음먹었어요. 기운 기운 내세요. 그리고 이곳에 있다가 약속 날짜가 되거든 그 상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세요. 재판을 받게 되면 내가 당신을 위해 변호사를 보내주겠어요. 그리하여 아들은 궁전에 머물게 되었지요. 아들은 아주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성실해졌어요. 그렇게 함께 지내다 보니 어느새 아들과 공주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상인과 약속한 날짜를 며칠 앞두고 아들은 마라케시로 돌아왔어요. 모두들 아들에게 아니 자네는 그동안 어디에 갔다 왔나 하고 물었어요. 어떤 마을에 갔었지 나는 그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공주를 만났다네. 우리는 곧 결혼할 거야. 호호 그거 잘됐군. 하지만 자네 돈을 못 갚았다며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서 이 킬로그램의 살을 떼어내야 하다니 참 큰일이로군.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는걸. 걱정 마. 나를 위해 변호사가 와줄 테니까. 드디어 재판 날이 되었습니다. 이 희귀한 재판을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이 모였지요. 계약서대로 한다면 아들은 몸에서 1kg의 살을 떼어서 상인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한편 공주는 변호사로 편장하여 재판장에 들어왔지요. 판사가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젊은이에게 무엇을 요구하려고 하십니까? 상인은 주머니에서 계약서를 꺼내어 판사에게 보였어요. 판사는 그 계약서를 본 다음 아들에게 물었지요. 이유이 없습니까? 아들은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서에는 제 서명이 뚜렷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전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돈이 한 푼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변호사로 편장한 공주가 판사에게 말했지요. 판사님 저는 계약서에 쓰여있는 대로 저 젊은이의 몸에서 1kg의 살을 떼어내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어서 떼어내십시오. 단 떼어내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1kg만 떼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떼어낸 살이 2kg이 못된다면 모자라는 만큼 더 떼어내야 하겠지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떼어냈다면 그만큼의 살을 상인의 몸에서 떼어내어 젊은이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약서에는 피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 살을 떼어낼 때에 한 방울의 피도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듣자 상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피를 한 방울도 흘리게 하지 않고 살을 떼어내다니요. 판사가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젊은이의 몸에서 1kg의 살을 떼어내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자 상인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재판을 구경하러 왔던 모든 사람들은 변호사의 슬기로움에 감탄했지요. 공주는 얼른 변호사의 옷을 벗고는 아직도 어리둥절해 있는 아들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지요. 어땠어요? 변호사가 유능했나요? 아들은 감동하여 말했지요. 아주 정말 훌륭했어요. 나는 재판에서 이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오. 정말 슬기로운 변호사였소. 공주는 자랑스러운 듯 웃음을 뛰며 말했지요. 어머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그 변호사는 바로 저였어요. 그리하여 아들은 자신을 위험해서 구해준 슬기로운 공주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두 사람은 임금님의 허락을 받아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카사블랑카로 가서 아들의 어머니를 모셔와 궁전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간절히 원한다면 예기치 않은 곳에서의 행운이나 해결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효자의 선행과 노력에 의해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효자의 헌신과 애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의 예상과 계획을 벗어나는 일들로 가득 하지요. 그럴 때 예기치 않은 곳에서 찾은 행운이나 해결책은 마치 작은 기적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요. 하루하루 만나는 작은 기적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절한 열망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간절함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한 열망과 헌신을 가지는 상태이지요. 이 이야기 속 효자의 간절함이 온 우주에 자신의 진정성과 헌신이 전달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어진 상황을 극대화 하고 진심은 통한다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좋은 꿈이 여러분을 찾아갈 거예요. 고의 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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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